너희가 전에 보금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금 진리의 말씀이란 뭘까요? 보금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재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지 삶 안에 부활하사 그 부활의 생명으로 어때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새로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혼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보금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보금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만 오늘을 보게 되면 이 세 단어 앞에 정관사가 그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서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보금, 그 진리,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은 그 말씀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보금이고 유일한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금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진리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보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금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보금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메. 여러분 왜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보금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보금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사건을 보금이 이르메 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골로서 교회의 성도들이 보금을 듣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정 19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예배서 지역에서 2년 동안 보금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보금을 들었어요. 바울이 보금을 전하고 보금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보금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올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가 예배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보금을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보금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고향인 골로서 지방으로 와서 그 골로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보금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금을 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골로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보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금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보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보금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로 하여금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때가 이르며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보금을 가지고 와서 그 보금을 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